안녕하세요 엑소 카이입니다 제가 요염하게 이름 쓰기를 해보겠습니다 카이 카이 요염하게 네 안녕하세요 엑소의 찬열입니다 제가 엉덩이로 이름을 쓰겠습니다 획수가 좀 많은데 안녕하세요 엑소의 루하입니다 저도 엉덩이로 저의 이름을 쓸게요 어이 갓 잡혔다 갓 잡혔다 대박이다 와 와 와 와 진짜 잘한다 안녕하세요 엑소 레이 미치겠다 레이로 그 쓸게요 레이 레이 입니다 저도 오늘 이런 이름 쓰기에요 간다! 깔끔하다! 저도 세웅만 쓰면 되죠? 저도 세웅만 쓰면 되죠? 김종인 쓸 것 같대 정말요? 오세웅 써야 돼 네 안녕하세요 저도 실패해서 엉덩이 이름을 쓸게요 살아있네 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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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짧고 긴 거 이거 밑에 어떻게 돼 더 내려가요 딱 파! 딱 파! 주저 앉아 세웅아 훈 감사합니다 엑소 시훈입니다 저도 실패해서 엉덩이로 이름을 쓰겠습니다 영어로 쓸까요? 한글로 쓸까요? 한국어 시작하겠습니다 어 야 너 젖짓 뭐야 이거 쟝징희야 젖짓이야 뭐 하는거야! 이거 진짜 알잖아 해발 에재 chlorine 엉덩이 힘든하게 다 보여 근데 안녕하세요. 백현입니다. 저도 실패했다네요. 시작해볼게요. 뭐 터지는 소리가 안좋아가지고 비읍 백 백현 안녕하세요. 엑소챈입니다. 저는 사실 타워와 함께 춤을 췄거든요. 근데 단지 정결적이지 않았던 걸취에 걸려 쓰게 됐습니다. 이름이 한글자로 참 다행이에요. 아 시끄럽다. 왜 나름라 잘 썼는데